안녕하세요. 저는 공사에 다니는 김윤수입니다. 김윤수! 김윤수! 오늘 것은 분수, 진 분수, 가분수, 대분수 아이디입니다. 제가 오늘 말할 개념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기입니다. 첫 번째, 그림을 이용해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기입니다. 두 번째는 식을 이용해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기입니다. 식을 이용해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기입니다. 대분수에서 자연수 부분 곱하기 분모 더하기 분자입니다. 이걸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는 분모가 7인 어떤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기 그 다음 문제에서 자연수가 2고 3이였습니다. 어떤 가분수의 분자를 고락시겠습니다. 우선은 분모가 7인 어떤 가분수이기 때문에 문자는 모릅니다. 그 다음 문제에서 자연수의 분자입니다. 그 다음 문제에서 자연수가 2고, 공자가 3이고, 공자가 3이고, 분모가 2입니다. 저는 분모가 3입니다. 그러면 아까 말았을 때 다른 2이군曾经 6기, пост 5기, 3이 분자 3이 2분자를 구하는 식입니다. 이 식의 답은 17입니다. 그래서 어떤 가동수의 분자는 17입니다. 답 3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